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학습 질문들을 캐스트로 만들다 보니까 이걸 만드는 우리 실장님이 심심하셨나 봐요. 이런 것도 막 만들어 보네요. 화났니? 이번에는 뭐냐면 밑문과 밑글의 학습과 관련한 질문이에요. 이게 시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 게 2월달 지금 이제 N수생들이 많이 유입이 됐을 만한 시기죠. 그러니까 N수생들은 영어에 아예 베이스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괜찮아 건너뛰고 믿어봐부터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 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고3이었던 학생들, 고3이 될 학생들도 괜찮아 시리즈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다음 커리큘럼을 옮겨가서 이걸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메인 질문 4개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이거 외에도 믿어봐 시리즈에 대한 질문들이 되게 많은데 메인 질문 몇 가위를 뽑아왔어요. 이 학생 한번 보세요. 이 친구 이제 믿어봐 문장만 듣고 있어요. 문장 다 듣고 글편 드리려고 하는데 병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면 병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 얘 친구도 현장 수업으로 병행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걸 현장용 버전 수업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두 개를 병행한다고. 똑같이 병행하고 싶다. 진도 어떻게 나가느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저는 병행을 최고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제가 올해 작년부터 계속 고민을 하다가 수험생들의 커리큘럼 이런 거 막 고민해서 할까 말까 고민해서 작년을 안 했다가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한 게 문장편이랑 글편을 병행을 하는 커리큘럼이거든. 이게 올해 제가 1년 동안 했던 일들 중에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만 제일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뭐 저야. 그거 말고도 잘하는 일들이 많긴 합니다만 미안해. 이렇게라도 내가 내 자신을 칭찬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나 오늘 수업만 12시간 했어. 어쨌거나. 그러니까 민문과 민문과 민문을 동시에 병행한 건 되게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학생들이요. 글 읽는 법을 배우다 보면 야 이 글을 잘 읽기 위해서는 내가 문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고 반대로 이제 문장편 수업을 듣다 보면 야 결국 문장을 잘 읽는다라는 건 그래서 문장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의미구나. 라는 걸 계속 느낀단 말이야.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보완적인 존재예요. 특히나 영어라는 과목은 국어랑은 다르게 글만 읽는다고 될 게 아니라 국어 문장들은 보통 일단 짧게 짧게 이루어진단 말이야. 영어 문장은 만연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호흡으로 앞쪽 내용과 이어야 될지를 연습하는 게 훈련이 돼야 글이 유기적으로 엮입니다. 두 개를 무조건 병행하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 여기 박훈 학생이 질문한 것처럼 현장 진도 방식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장 진도 방식을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일단 포인트는 이겁니다. 현장은요. 글과 문장이 1대 2의 비율로 나가요. 글편 1시간 수업, 문장편 2시간 수업해서 일주일에 3시간이 기본입니다. 이거 주 단위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 단위로. 일주일 단위로. 글편 1시간, 문장편 2시간이 나와요. 이게 언제까지 그러냐면 이게 언제까지 그러냐면 챕터 2 초반부까지 정확하게는 챕터 2에 유닛 1, 2에 해당하는 부분 문장편 기본으로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문장편에 챕터 2에 유닛 1, 2까지는 문장편을 2시간, 글편 1시간 나갑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가 거의 문장을 읽는 방법의 틀을 확립하는 구간이에요. 여기는 글보다는 문장에 조금 더 힘을 줘서 진도가 좀 나갑니다. 근데 이 이후부터는 반대로 바뀌어요. 이제 문장 읽는 법은 기본 틀이 다 만들어졌거든. 그래서 글을 2시간, 문장 1시간으로 나가요. 당연히 일주일 동안이요. 나머지 구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진도를 나가는 방식도 아실 겁니다. 됐어요? 올해는 제가 문장편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올해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올해 내가 문장편을 칼 갈고 개정을 좀 많이 했어.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제가 문장편 책도 가지고 왔습니다만 여기에 근데 갑자기 날개짱이에요. 사진 참 진짜 부담스럽네요. 어쨌거나 매번 챕터 마무리 문제들을 원래 이제 매번 문제를 냈었었는데 올해는 이 챕터 마무리 문제에 아예 기출 연도가 안 적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고려대학교와 한국외대에서 편입시험 문제로 나왔던 것들을 실어놓은 겁니다. 왜 고대와 한국외대의 편입시험 문제를 실어놨냐 한국에서요. 수능 문제를 출제하러 들어가시는 교수풀들이요. 매번 겹칩니다. 이제 그분들이 또 그분들을 로테이션으로 많이 돌고 그런다고 해요. 근데 보통은 사범대가 있는 학교들이죠. 서울대 아니면 고려대 뭐 이런 학교들에 영교과 교수님들이 좀 많이 들어가시는 편입니다. 근데 서울대는 편입시험 문제가 없으니까 뭐 편입시험 자체가 없잖아. 영어 편입시험 자체가 없잖아. 그래서 서울대 문제는 뭐 구할 수가 없고 서울대 고려대 영교과 교수님들이 수능 출제하러 수능 출제하러 많이 들어가시는 고려대 영교과 교수님들이 직접 출시하시는 편입시험 문제들을 저희가 좀 넣은 겁니다. 외대는 좀 워낙 특수한 학교다 보니 외대 교수님들도 검토진으로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대 편입시험 문제도 넣었고요. 좀 더 수능 실전용 문제에 가까운 문제들을 좀 많이 넣어놨어요. 이게 문장편 본책의 가장 큰 특징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워크북에 진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올해 워크북 평 되게 좋습니다. 워크북이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문장 보고 알아서 해석해라 문장 보고 알아서 해석해라 끝났어. 너네 다 기억 맞이겠지. 근데 올해는 우리 저게도 이제 현장에서 검토해보면 알겠지만 워크북이 다 문제 형태로 바꿔놨어요. 각 유닛마다 네가 제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문제들을 만들어놨다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법 문제도 놓고 문장의 동사찾기도 넣어놓고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도 넣어놓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의미를 그냥 1대1 대응해서 한글 직역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행간의 의미를 찾는 거 이런 것도 문제로 다 넣어놓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문장편을 보시면서 아 저는 워크북을 병행할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장에서도 실제로 학생들이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워크북을 문제를 풀면서 저희가 매주마다 검사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럼 강사야 네 책 파는 거야? 어 당연하지. 내 책 팔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나는 항상 그래요. 저는 수험생들에게 도움 안 될 만한 교제는 안 만듭니다. 내 책 말고도 다른 게 도움될 만한 거 있으면 나는 그 책으로 강의하는 게 나아요. 제 책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대로 그냥 따라가셔도 좋습니다. 이쪽에서 조금 더 심도 깊은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밑글 강의를 듣고 있대. 다른 책도 더 풀려봐야 되는데 괜찮은 건가? 그렇죠. 당연히 좋죠. 왜냐하면 글이라는 게 그렇거든. 어차피 같은 구조의 글이더라도 같은 구조의 글이 다른 형태로 나오면 같은 구조라는 걸 사실 파악을 못해. 그래서 현장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밑글에 해당할 만한 그 주에 배웠던 글의 지문과 똑같은 형태의 읽기 자료로 따로 드립니다만 온라인상에서는 판매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거랑 병행을 하면 좋겠냐면 글 읽기는 이거 얘기해도 되나? 월간지랑 병행을 해줄 걸 추천을 좀 드릴 건데 왜 얘기를 해도 되냐고 월간지 뭐 쓰냐? 이걸 추천을 해드리기 좀 그런 게 미안한데 월간지 거의 다 팔려가. 나는 이 세트가 다 팔리면 추가로 입고 할 생각이 없어. 아니 이게 딴 게 아니고 월간지를 더 추가로 입고 하면 배송비 때문에 나도 힘들어져. 월간지를 대개 비싼 가격으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추천을 드려야 될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장에서는 월간지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월간지를 병행하면 제일 좋아요. 월간지가 다 팔리고 뭔가 할 게 없다. 그러면 기출과 병행을 하시든 간에 아니면 EBS 책이랑 병행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거나 그것도 괜찮아요. 올해 EBS를 보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질문들이 꽤 있더라고. 오케이? 됐죠? 마지막 질문에 대한 거는 답변이 된 것 같아요. 어? 완강하고 밑글 듣고 있는데 이따 보면 문장이 가끔 안 읽혀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죠. 사람이 강의 하나를 들었다고 완강했다고 문장들 다 읽히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새로운 문장에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워크북을 할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넣어놨냐면 워크북 하라고 얘기했잖아. 응.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 나는 이미 민문을 완강을 했단 말이야. 근데 다시 좀 보다 보면 구문이 좀 약해. 아, 찝찝하단 말이야. 구문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뭘 할까? 민문을 다시 듣자니 수업 내용이 다 기억이 나는 것 같고 시간 낭비인 것 같고 그냥 민문 북습북을 다시 보자라고 하니 아, 이건 좀 다시 했던 거 좀 하기 지겨운 것 같아. 새로운 문장에 적용할 수 있는 훈련 이미 완강을 하셨더라도 워크북은 해보실 걸 추천입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뭐냐면 자, 너에게 시간 여유가 있다면 여기서 시간 여유라는 건 딴 거 없어요. 일주일에 3시간 정도의 영어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이게 되게 큰 여유는 아닌 것 같거든. 어느 정도의 시간만 확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일주일에 3시간의 영어 강의. 이 정도만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되면 글 읽기와 문정 수업은 병행해라. 비율은 현장과 맞춰서 1대2 초반에는 나중에는 2대1 비율로 가라. 그리고 문장 수업을 할 때는 워크북을 병행해라. 일주일 진도에 맞는 분량식만 보면 된다. 글 수업을 적용해보려면 만약에 이 캐스가 나가는 시점까지 월간지에 재고가 있다면 월간지랑 병행을 해봐라. 그것도 없으면 EBS 교재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이번에 조금 딱딱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믿어봐 시리즈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책 소개를 좀 영상을 찍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놓는 질문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 가지고 충분히 책 소개도 충분히 될 것 같고 문장 편과 글 편 전부 다가 기출의 베이스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안 실어놨지만 또 많이 나오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게 있거든요. 선생님 문장 편과 글 편에 나오는 단어는 외워야 될까요? 당연하지! 기출의 단어인데! 그것도 안 외우고 어떡하려고. 제발 부탁이니까 빡대가리 같은 소리 하지만 이거 자막 좀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다. 빡대가리 같은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아니 기출에 나왔던 단어를 안 외우면 뭘 외울 거야. 제발 부탁이니까 선생님 민문과 밑글은 단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네가 기출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단어 철저하게 외우시면서 잘 따라오도록 하세요. 아까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수험생들이 점수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니면 안 만듭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 업계 내에서의 짬밥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어마어마한 경력이 길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좀 올라와서 이렇게 학생들 많이 가르치고 있는지 짬밥이 좀 됐는데 저는 매년 그걸 느끼거든요. 이 메가스터디에서 물론 이제 그걸 그거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이 부분에 편집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담당자님 메가스터디에서 그리고 매년 버스로 막 제 광고를 돌려줘요. 감사한 일이죠. 메가스터디에서 뉴진스 같은 멋진 그룹과 콜라보를 해가지고 광고를 만들어줘요. 메가패스 광고를 만들어줘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저는 그게 제 매출에 직결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 매출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실제로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수험생들이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소문이 나는 거예요. 어? 조정식 월간지 컬 좋더라. 조정식 모의고사 컬 좋더라. 조정식 강의 개쩌는 듯. 이게 제일 도움이 된다는 걸 저도 안다고 해요. 저는 그래서 컨텐츠와 강의로 승부를 보기 위해서 매년 어마어마한 폭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는 사람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올해도 교제 제목처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돼요. 오케이? 혹시나 작년에 믿어봐 한 번 들었는데 올해 한 번 더 들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들으세요. 작년보다 저는 훨씬 더 좋은 교제와 훨씬 더 좋은 강의를 보여드릴 거니까요. 오케이? 따라오시면 수능의 그날을 반드시 여러분의 날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믿어봐야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 Q&A 캐스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 얘들아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믿어봐. 책 사서 보면 돼. 알겠지? 동시에. 알겠지? 그리고 워크북도 사는 거야. 진짜 바이바이. 알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